자, 오늘 나오실 분 라디오 DJ면 라디오 DJ, 드라마는 드라마, 예능이면 예능 어, 매력 덩어리죠 박라성! 되게 솔직해요 뱉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진짜인데 전 맛이 없으면 화가 나요, 왜 팔아요? 생활 가시는 스타일이시네 집에 부른 것부터가 시그널이죠 파산 씨 오늘 돈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, 돈을! 음식이 바로 다르마니! 너무 실망해요 이 사연을 듣고 저는 이 생각을 바로 했어요 정답을 가져왔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생각은 안 나네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내 깊은 인상 한 번 심어드려야 되지? 두꺼 같잖아, 지금 즐거운 상상 채널S